퇴근 중 퇴근 중 러시아 나 왔어? 응 너의 스터넥 끝엔 저 망놀이가 더 하고 있고 응 너의 스터넥 끝엔 저 망놀이가 더 하고 있고 다 아쉬워 그게 무슨 일이지 어디서 너가 가야해 상태로 좀 더 안타워 엄마가 먹고 싶다 엄마가 그것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어렸을때 비교해보았습니다 아빠가 하지말래 아빠가 하지말래 아들 결국 잘 시키고있어 안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